주여 쉬워요. 이거 쉬워요. 이거 쉬워요. 잘생겼다. 잘생겼다. 잘생겼네. 잘생겼다. 잘생겼네. 알 텐 견내 잘생겼다. 우와 우와 대박. 너 잘생겼어. 형 잘생겼어. 형 잘생겼어. 네 저는 잘생겼습니다. 아 진짜 잘생겼는데. 아 진짜 잘생겼지. 최근엔 늘 미남이었습니다. 이렇게 해야 잘생겼죠. 아우 형 잘생겼다. 호기 형 진짜 잘생겼다. 호기 형 진짜 잘생겼다. 오 잘생겼다 진짜. 렛몽도 R이 형도 이제. 잘생겼다 진짜. 렛몽도 R이 형도 이제. 크아 많이 필요 없죠. 진짜. 크아 조각이네 조각. 이야 잘생겼다. 이거는 내 방에도 걸어두고 싶네요. 아 그래요? 아니요. 아 멋있어요 진영. 진영. 역시 패션 종교도 나와요 진짜. 좋아요. 아 멋있습니다. 멋있어. 야 멋있어. 야 멋있다. 멋있다 멋있다. 하이 패션 종교회장. 야 멋있다. 진짜 멋있다. 자 멋있다. 진짜 멋있다. 우와 이거 진짜 멋있다. 왜 이렇게 이렇게 잘해. 멋있어. 잘 봐라 잘 봐라. 야 딱 적당하게 약간 섹시할 수 없는 거잖아. 오 야 저거 완전 멋있네. 오 야. 너무 야하시네. 딱 좋아, 딱 좋아. 헌. 아 가. 오빠, 오빠. 아 귀여워. 귀엽다 야. 야 나. 빨리 빨리 빨리. 방탄에서 제일 귀여운 사람 접어 하면 지민이가 접어야 됩니다. 아시죠 여러분. 지민이 유정입니다. 오케이 다음번에. 오 형님. 오빠야 알겠는데. 형님 박지민 하신 더 귀여운데. 형님 박지민 하신 더 귀여운데. 아 너무 예쁘다 진짜. 어떻게 예쁘지 이렇게. 뭐든 지민이가 예쁘게 입혀주세요. 둘 중에 머리 피해야 될지 모르겠는데. 오 진짜 이런 스타일 이름 못 봤는데. 되게 예쁘다. 되게 예쁘다. 여덟을 되게 잘하셨어요. 오 되게 예뻐요. 잘생겼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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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진짜 멋있다. 와 이거 진짜 멋있다. 와 이거 진짜 멋있다. 귀엽다 야. 귀엽다 야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네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statist 말이다. 주숙사랍. poi 바뀌 twitter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